라이어입니다 막 왔잖아 그러니까 요동치들하고 질문 나오자마자 진짜 올까? 진짜 오라고? 아 근데 제이홉 같은 애들은 진짜 라이언인데 일단 오래 찍어서 걸렸는데 자기는 춤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거에 이입이 가능하다고 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짜 아니 나는 어렸을 때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정국이나 호비 형이나 나도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나도 약간 정국이 나는 X 든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기회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정국이가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걸 들었어요 했을 때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은 좀 근데 근데 라이어가 라이어가 몰라야 되니까 연명하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난 정국이 정국이 일단 가자 너무 쉽다 이거는 사실 라이어입니까? 네 귀여워 야 이게 어려운 걸 그래도 맞추겠네 아니 정국이가 너무 그냥 이러더라고 아 뭔가 뜨뜨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유명히 저럴 줄은 몰랐어 아 슬퍼다 야 지민아 아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다보이면서 아 진짜 웃겨 오케이 끝